오늘 저는 비혼녀의 인생에 대한 일가를 날린 하나의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신이 비혼으로 살기 마음먹었다면 이 영상 속는 샘치고 쭉 봐보세요. 비혼 여성의 미래는 뻔하다. 여자는 20대 때 가장 큰 재산인 나이라는 무기를 얻고 인생을 시작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본인 가치보다 프리미엄이 엄청 붙곤 하지. 반대로 남자는 20대에 뭐가 있나 극소수의 존잘 빼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남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증명해야 대접을 받곤 해. 남자의 인생은 단 한 번이라도 증명해내지 못하면 한평생 황금기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각설하고 원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줬다가 뺏는 거야. 몇 억 벌었는데 그 돈 잃었다고 생각해봐 차라리 그 돈 안 가져봤으면 모를까 벌었다 잃어버리면 힘든 게 인간 심리이지. 자 이제 결혼을 못한 여자의 삶을 생각해봐. 본인의 노력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나이라는 싸기 스펙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지 못해. 30대 중후반 그리고 40대가 되어버리면 사랑 없이 잠만 자보려는 남자만 꼬이게 될 거야. 결혼 시장에서 여자가 못솔진 히키코모리 남자 보는 시선이 남자가 여자 40대 미혼을 보는 시선이랑 동급이지. 솔직하게 30대 중후반이면 늦었고 이 영상을 보는 30대 초반이라면 마지막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성은 본능적으로 어린 남성과 사귀지 않습니다. 2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이가 20살이 된 대학생과 사귀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굉장한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하지만 대학생 여성이 직장인 남성을 만나는 건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남성은 취직이라는 증명을 해낸 거고 여성은 자신의 나이를 무기로 능력 있는 남성을 만난 겁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표현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글에 긁힌 여성들은 논리에 반박하지는 못하고 어쩌라고 라는 감정 섞인 말만 하고 있으며 별걸 다 신경쓰고 사내 크크크크크 뇌뇌 꼭 결혼 잘 아십쇼 아재 안쓰럽소 같은 식의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영상에 긁히셨나요? 실제 여성들의 반응은 24살이 25살이 되는 것도 나이 먹기 무서워서 약 먹는다 말하고 커뮤니티에서 여자는 서른부터 시작이라는데 솔직히 현실에서 서른은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무서워. 막막해 뭐하고 살지 싶어서. 가끔 무서워 서른이 돼서 그럴까 무릎이 많이 시리네. 비혼 선언은 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막하고 인생이 너무 불안해. 난 비혼이 아니라 결혼을 못한 노처녀 못혼이었던 걸까. 나도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 아침마다 느끼곤 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싶어. 가끔씩 그냥 편하게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출근할 때면 이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이 불안감을 느낄 때 결혼을 찾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자신이 성공했을 때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죠.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나이라는 재산을 얻고 시작하고 남성은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해야지만 세상의 이치가 눈에 보이는 법이죠. 언제나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승자 독식의 세상이고 남자는 자신의 삶을 증명해내면 알파메일이 되는 겁니다. 여자는 자신의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지 자각하게 되면 알파메일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각하지 못한 여자는 평생토록 자신의 유일한 무기였던 나이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될 겁니다. 나이 드신 여성들이 아줌마라는 단어에 민감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들은 긁혔다는 생각에 악플을 달지 말고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겨울 호빵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도 사실 이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